아 여기구나 냥꾼 전설 카드와 계략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아 진짜 망각 로봇 6호 3사 야 뭐 이따구냐 죽음의 메아리 내 손에 있는 기계를 소환하고 그 아신이 죽음의 메아리를 발동시킵니다 이거 개구덱이네요 왜 구덱이냐면 일단 죽음의 함성이구요 6호 3사가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있는 기계를 소환하는 것까지 좋은데 전함이 아니라 죽매로 소환하잖아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죽음의 메례가 없으면 발동 안해 요거 함정이에요 내 손에 있는 기계를 소환하는데 그 기계에 죽매가 없으면 얘는 그냥 기계 소환하고 마는거야 기계 중에 죽매 있는게 지금은 쓸만한게 기계용 이건 너무 쓰레기에요 그리고 사냥꾼은 이렇게 컨트롤 카드를 쓸 수가 없어 항상 얘기하지만 광역기의 부재 그리고 드로우 카드의 부재 이 두가지가 핵심인데 그걸 모두 해결해줬던게 죽기 렉사르였거든요 근데 이제 죽기 렉사르가 야생을 가 근데 이 카드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카드를 주지 않는 이상 못 버텨요 뭐 개풀의 계략 개들의 계략 코스트가 증가할 때마다 개들이 2,3,3,4,4가 되는거야 뭐 고런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구려보여요 라즐의 계략 내 다음턴까지 적 하수인의 공격력을 1감소시킵니다 만약에 얘가 10턴 갖고 있으면 공격력 10자리를 한턴 동안 0 만드는거네 사제들 라즐의 계약 쓰잖아 무조건 교회 누나나 코도 고통 이런거 다 쓴다 아무개 광키도 쓸 수 있다 부대기인거 같다고요? 저는 0코스트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좀 되게 괜찮을거 같은데요 0절 이제 야생 가잖아 그러면 대규모 실성에다가 단일 타겟을 죽음만 넣는게 아니라 이거 쓰면은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거 같아요 오메가선명기 4코 4호 전투암성 내 만화수생이 10개는 하수인에게 10... 와... 얘는 일단 4코 4호 짜리는 그냥 안써 그냥 얘는 투기장에서 정말 사기고 어... 정규전에서는 10코 때 써야되는 암살기인데 그때까지 쓰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냐고 하면 저는 좀 별론거 같아요 오메가 수호병 같은거 있잖아 10코 때 내면 10이 되는거 오메가 저거 있잖아 10코 때 내면 3장 늘어나는 것도 정규전에서는 안썼잖아 딱 그런거에요 의무기운처럼 아시죠? 라팜의 계략 1,1림프를 한마디 소환합니다 매턴 강화됩니다 어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이 강화가 마리수가 늘어나는거야 아니면 인프 공격력이랑 체력도 늘어나는거야? 마리수만 늘어나는거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1턴에 내가 멀리건에 들고왔어 내가 멀리... 몇턴 끝날 때가 아니라 몇턴이니까 그럼 얘가 2턴 3턴 3번째 턴에 1,1림프가 3% 4마리가 소환되는거잖아 얘는 후반에는 쓸모없고 초중반에 쓰는건데 근데 흑마법 문제는 뭐냐면 얘가 드루이드면요 이건 좋아요 흑마법사는요 이거를 풀고나서 이득볼 수 있는게 7코스트에 5,8짜리 내 하수인이 죽으면 상대 명치 2데미 주는거 그런거 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조금 별로인거 같아요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위닝마에 들어가면 좋긴하겠다 근데 오히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위닝마 이거 쓰면서 약간 그 내거 하나 잡아먹고 가격 1 버프 주는거 요런거 쓰면 좋긴하겠다 위닝마에서 한정으로 터넥에서 당연히 못쓰지만 위닝마 한정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거 같습니다 쓰레기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4턴에 아르거스의 수호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흉포한 테러닥스 운고로 야생가지만 그런것도 쓸 수 있죠 검은무새드워프랑 연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지금은 물론 야생같지만 그거 있잖아 고르목 같은 카드 있잖아 내필드에 내하수인 4장 이상 있으면 4대미 주면서 나가는거 뭐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토큰류 아니면 그 서리색대 전쟁군주 이런거랑 써도되고 바다거인 이런거랑 써도되고 이런 토큰류의 어떤 위닝마을 만들었을때 나는 아주 좋은 카드 같아요 한장으로 필드를 꽉 씌울 수 있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자 4기 증진 하수인에게 피해를 1줍니다 그 하수인이 생존하면 무작위 졸개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야 요거 괜찮아요 왜냐면 졸개 카드가 너무 좋아요 적돌 느낌이죠 그죠 1코스트로 쓰는거 그리고 이게 1대미지 토큰대미지가 요새는 메타가 잘 안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걸 왜 썼냐면 그롬마 씨의 스크림에 이거쓰면서 버프줘도 킬값 보는것도 있었고 이번 졸개 카드가 좋아서 다니고 괜찮은거같애 마격이랑 연계하기도 좋고 그죠 자 그래서 난 쓸만한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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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